최근 1년간 제일 많이 벌었던 몰수입 제일 많이 벌었다고 하면 우리가 왔다 둘 셋 We are Young Kids 안녕하세요 웨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웨이비의 맛언니 도라입니다 저는 웨이비 리수라고 합니다. 저는 웨이비의 막내 규리안 안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비의 안쏘입니다. 누가 먼저 할래? 안내면 찐 거 갈 말고! 갈 말고! 지금 춤을 춰고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직업을 하고 있을지. 저는 동영상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춤이 너무 좋아서 춤을 열심히 추고 있지만 호기심도 많고 그런 저로서는 지금 한창 또 크리에이터의 시대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또 유행이 뒤처지지 않게 이미 유튜브를 시작하고 열심히 메이크업이든 옷이든 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야 궁금해. 질문에 이렇게 답변. 현재 연락하고 있는 저희 스토리입니다. PD님! 저를 매기시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근데 저는 진짜 저희 언니들도 아시다시피 0명이에요. 놀랍게도. 원래 원체 제가 확실한 성격이어서 제가 아니면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0명이에요. 연락 주세요. 이런 기억이 왜 있죠? 정확히 카메라를 응시하고 애교 3종 세트. 놀랍게도 저희 팀의 가장 귀요미는 놀라웅이에요. 맞아요. 가자. 1번. 2. 2. 네, 잘 봤습니다. 자, 재밌게 가봅시다. 네, 내용. 현재 같이 있는 사람 중에 뽀뽀를 해야 한다면 누구와 이유? 근데 뽀뽀를 실제로 안 해보는 거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그거 알아? 약간 고민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오케이,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쏘언니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니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 학교를 졸업하는 시즌이 되면서 생각이 많아져서 언니한테 하소연을 했거든요. 항상 그럴 때마다 언니가 너무 잘 들어주셔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뽀뽀를? 알겠습니다. 춤으로 안 만났어도 친하게 지냈을 것 같은 사람. 뭔가 수연이는 내가 너무 편다 이러고 지나갔을 것 같아. 멀리서 하고 싶는 사람 이러고 지나갔을 것 같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귀리가 내 뒤에 줄을 서 있어. 근데 내가 뒤를 딱 돌았어. 귀리랑 끊이 마주쳤네. 그냥 하옹이 앞에 볼 것 같아. 버스를 탔는데 내 역자리에 소연이가 앉아있을 거야. 근데 소연이 액정이 사생활 보호 액정 뚫는 거야. 보고 싶어, 궁금해. 근데 살짝 살짝 보여. 보여. 그래서 소연이한테 저기 혹시 같이 모시면 안 될까요? 아, 그거 뭐야? 소연이랑 친해졌을 것 같다. 오케이, 그런 이유로 최근 1년간 제일 많이 벌었던 월수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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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لا Shark 매일 치킨을 먹고 싶었다고 쳤을 때 제 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근데 요기 보면 있는데 내가 파다 uni 엽 일단 초롱초롱해야되고 좀 깔끔해야되요 사람이 짠짠짠 짠짠 왔다 건드렸다 왜 못해 왜 못하냐고 할 수 있잖아 와 해냈다 와 이거 왜 맨날 나한테만 걸려 결혼 두 번 할 것 같은 사람 이유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 안했대요? 말 안했대요? 말 안했대요? 저거 보고 대답하라고 여기 감독님들이 제일 나빴어 굉장히 인정이에요 볼라 언니는 진짜 잘 사실 것 같아요 규리는 오 나네 규리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끌고 가서더라도 잘 살 것 같은 느낌이고 언니는 사실 진짜 약간 이런 연애 성향 같은 경우에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진짜 아니면 진짜 바로 그냥 칼같이 끊어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같이 죽는 발언이긴 한데 어 그래서 두 번 저희 두 번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같이 하자 아 아 아 이미 끝났어서 왜 이렇게 빡빡 하신 거 같은데 언니 잘 가 저 아 아 아 아 아 소수만 말해 월 180 백수 대 월 360 댄서 세전 투잡 불가 월 180에 백수는 누워서 넷플릭스 보면서 180에 버는 거고 월 360 댄서는 너무 바빠서 언니가 넷플릭스 볼 시간 없는데 월 360 들어오는 거지 너무 바빠? 우리 소파 촬영했을 때야 지금 저는 그러면 월 180 백수 에이 왜냐하면 월 360 댄서는 150을 택시비에 쓰기 때문에 아 맞죠 저는 택시 안 타고 현명했다 택시비에 백수로 살래요 내 결혼식에 축의금을 제일 적긴 할 것 같은 사람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 신선한 신선한 나 너에게 직판째도 줄 수 있어 나의 믿어 진짜 진심으로 할 거야 언니 근데 결혼 몇 살 때 하실 거예요? 저는 한 32살 정도 언니 이거 진짜 내셔야 돼요? 저는요 야 이거 너무 근데 그거 아니야? 너무 막 쓰는 거 아닌가? 언니 막 쓰셨어요? 맞아요 진심으로 이게 누구를 고르느냐가 애매하기 때문에 전 막내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막둥이잖아요 막둥이라 7년 뒤에 우리 규리가 29이기 때문에 30은 안 넘겼잖아요 그래서 규리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봐도 돼요? 저 봐도 돼요? 어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뭐야? 이 구성원에서 외모 순위 나열하기 어필 시간 살짝 가지고 귀여운 눈 웃음 귀여운 볼살 깊은 눈매 어똑한 코 사랑스러운 입술 저는 일단 방송하면서 돌라면 닮았다는 소의를 저희가 많이 들었어요 애교 3종 세트나 할까요? 언니를 위한 언니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건데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돼요 아 알겠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 야 내 맘속에 너네 나 1등이야 이거 선택하실래요? 이거 야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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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아 이제 마실게요 이거 안 돼 2 2 어깨 1, 2, 3 1, 2, 3 좋네요 또 언니 잠시만요 여기 미국 계시는데요 여기 눈이 많아요 눈이 많아요 언니 나 TV에서 봤어 이거 줌신지 않는 사람 누가 어떤 어떤 TV에서 보고 보셨어? 세상에 이게 뭐야? 웃기면 안 돼 후루루루 빨리 입에 넣어드려야 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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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인데 갑시다 막판이면 술 말고 하나 더 벌려 홍대역 제일 센터에서 행위화 맞추기 으아악 릴리스로 올리기 릴리스도 올리기 응 괜찮아요? 어때요? 좋습니다 레츠고 언니 제가 리코드할게요 시작 아 자기 오른쪽에 앉아있는 댄서 특징 묘사하기 언니 일어나세요 일단 출보다는 언니는 비닛언니도 이렇게 써요 맞아 맞아 알죠 이렇게 쓴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봐줘요 그렇지 다운을 하면 저희는 약간 그냥 적당하게 하는데 골라비씨 여기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넣으면서 맞아 맞아 그리고 언니가 이런 스텝을 하면 진짜 바운스가 바운스가 맞아요 감사합니다 나의 버킷리스트 세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외국에 나가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허 따기 면허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른 친구들 차 타고 다니는데 이게 너무 미안하고 택시비 너무 많이 들고 이러니까 ん 잠깐만 여기서도 진짜 궁금한 게 이 논쟁이 있잖아. 클겨 아니면 적당한 겨. 상대방 나 말고? 전 적당. 전 클겨면 뭔가 남자로서 왜 이렇게 약간. 저도 클겨는 말고. 나도 적겨. 언니 클겨일 것 같아요. 클겨. 맞네요. 클겨. 춤추기 싫었던 순간. 홍대역 상상바닥에서 헤이마마를 주고 싶지 않아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제가 떡볶이만 훔쳐갈게요. 대박이야. 예스 베이베. 예스 베이베. 예스 베이베. 예스 베이베. 언니 일단 드시면 됩니다. 감사하고요. 한국마다에서 뵙는 걸로 해. 이런 콘텐츠 다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또 이렇게 다 같이 오랜만에 모이기도 했고. 저희끼리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환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신선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저희 언니랑 언니들이랑 동생 더 약간 실제 사석에서의 모습은 더 재밌고 귀여우시거든요. 아까 한번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lanë! 수고하셨습니다. 내 생각에서 너무 좋은데. 남는 개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